무슨 Ez Martha 준 오랜만이네 몽쉘 먹어요 히히 트리비아는 부금 없이 갈게요 좀 싸플이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서 양팀 트리비아야? 일단 지금 뭐 세광님인가? 버려야겠다 피사 챙겨주셔야죠 반대 지금 세 명이 밀고 있거든요 센서도 못 좋고 이도저도 안 이게 됐네 저는 스토링 안 끼고 그냥 이걸 낍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맞습니다 트리비아는 잘 커야 됩니다 옆에 하나 오겠다 이쪽인가? 센터로 갔네 그래 죽을 것 같고 그래 죽을 것 같고 어? 아휴 잡혔다 이거 좀 얻어걸렸는데? 실수 그래도 안 미스하면 나왔습니다 비행을 찍어야 될 타이밍에 죽어가지고 타겟 크겠네요 이건 레나 같은 게 하나 B죠 원승현님 어서오세요 이제 또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제 또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제 또 위기가 곧 기회라고 세 명 세 명 아 티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세 명 해커보다 일단 타오릉부터 나이스 올바레 공전 탑이고 저는 파이크가 좋더라고요 빨리 커서 원딜한테 파이크 로 먹이는게 그리고 데미지가 잘 뜨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요렇게 듭니다 후반전 가면 조금 밀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일단 트리비아 레벨링하는 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 끼고 있습니다. 빠졌고 음 뉴니크가 있는 부위는 제가 다 낀 거예요 지금. 없어가지고 못 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군광세 군광세 역잡기 하고 싶은데 클레어 클레어 자 클레어 노려야지 개피 클레어 죽었고 나이스 레나가 우리 5번 올려나? 클레어 나랑 라인전이 없으면 안 돼? 되셨고 어 투르프 잡나? 레나 갇혀있고 저건 이속키 좀 먹어야겠네요. 센터 라인 밀고 빠지고 웨슬리가 레벨 잘 쫓아와네. 30대네. 일단 3장 이모 다 갔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운영을 빨리 더 잘해서 방템을 찍어 오겠습니다. 우측 50초 그렇죠. 사퍼가 좀 더 있기가 많았습니다.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 대표님이 초보 대표님 사이퍼 잡고 계셔 네 이거 공격력 강화는 그냥 모든 스킬이 다 강화되는 겁니다 대표님 공격력 강화가 찍으시면은 스킬 데미지도 올라가요 전부 다요 저희 프리플로우 PC 쇼핑몰 대표님이세요 지금 아이온 원래 아이온 게임 하시는 분인데요 대표님은 지금 아이온 대장군 계급이세요 굉장한 분입니다 아이온 게임도 이것저것 많이 하셨었어요 아예 막 대표님이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나뵙는데 굉장히 젊으시고 센스있으신 분입니다 아 이거 클레어 노려야 돼요 이렇게 클빔임 한 번만 썰아 바로 찍어버리게 아 너무 깊어 이건 폐인의 요인이라고 하셨 자 1단계 트로퍼 제거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힐러를 찾아야 돼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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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딜라인 한 번에 진영파게 해야되거든요 대박 에이스 1티어 지금 솔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군이 타워를 공격 방지에 뭐로 대했지 어 이거하고 신영파티 할겁니다 또 두판 잠깐 보여달라 하셔서 나 목도심 쉬어갈경 이거 하고 있어요 나이스 제거 잘했고 또 빠져야겠죠? 와 리브 엄청 많다 여기 오십오 오십오 하하 아 나도 네? 어떤거요? 어떤거 어떤걸 왜 낀거요? 물어보신거에요? 궁금하신게 있어요 레나? 레나 키워 와우 레나 핵맞았어요 대박 방종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오랜만이라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죄송해요 안바꿔요 아이장님 님은 안바꿔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죽을거 같아요 잠깐 한번 미스났는데 와우 딜러가 없어서 우리 지금 딜러가 없어서 우리 지금 네! 순간레어 버플링이 더 좋아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50대인데 한번 잘못 물렸네 괜찮아요 대표님 립을 다 드시는게 좋아요 음 맨 처음에 노란거만 안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게 세요 너무 맛있게 세요 먹고서 다 먹어 치우고 이제 이러면 더하네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클러가 40까지 커가지고 아 징그럽네 아주 ㅋㅋㅋㅋㅋ 짱기 ㅋㅋㅋㅋㅋ 버렸나? 빙을 한 번 딱 찍어줘야 되는데 자 벌써 들어갔겠다 이 정도는 공간에 트립이 할꼬 자 밑에 뭐고 불 버텨야지 아니 딜? 잠깐만 야 너희들 오케이 쏘리 다 썼어요 궁을 몇 개를 뺀 거야 이거? 이러면 다음 트루퍼 또 우리가 먹을걸? 좀 레벨 너무 높은 캐릭터가 죽어서 미안하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응 적군이 더 이득이긴 해요 솔직히 아 중군이 4파 그만한대요? 망했나보네 너무 맛있어요 한 판에 몽쉐를 한 개 먹는 것 같아 하나 까면 나눠서 먹다보니까 아하하 아 대박 웃겨 봤어요 브루스? 뒤에 분열차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진짜 함정까지 잠깐만 어? 이러면 트루퍼 못 먹는데? 에이 저거 주면 되겠네요 웬만 네 보통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클레어 야 딜 왜 이래 잡기 나이스 아이적 아이적 어 뭐야 어떻게 나왔어 TN이 나이스 잡기 왜 했지? 살아가야 돼 죽을 수 없지 나이스 다시 들어갑시다 아 시커배네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스 오우 대박 풀빛 했어 나이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살고 싶.. 살고 싶으면 뭘 못하겠어 아 죽고 싶지 않았어 진짜 너무 무섭게 달려와서 너무 무섭게 달려와서 여기있다 구해진 괴로운 두명이요? 그럼요 거기서 즐겜 안하면 멘탈 나가거든요 즐겜 하시는게 답입니다 즐기세요 급하는 자 일단 만렙 조건 트리 배워서 거의 만렙 아니 리뷰를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수호 달라고 그러는구나 전략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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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기 2차기 1차기 나이스 킬 중독산? 자 맞고 올라갑시다 니스폰 꿔야해 올라갈게요 갑시다 끝나면 되겠죠? 아우 우리 팀 너무 잘했어요 굿굿굿 편하게 했습니다 추가 종료할게요